안산시 관광연구원 비나리 투어 신정숙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복장은 세 개를 투어를 하면서 입고 다니는 복장입니다. 먼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드론 현장에서도 아까 봤듯이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는 안산입니다. 그리고 안산은 김홍도의 정신이 개선되는 예술적 감각과 세계인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공남의 중소기업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천혜의 선택을 받은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산 갈대 섭지와 다른 도시에는 없는 안산 속의 세계문화를 느낄 수 있는 당나 원곡동이 있습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 행복한 인생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도움을 잠재하고 있는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안산에서 여행으로 버킷리스트를 다 실현을 했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보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초점을 주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수입으로 세수 확보 그리고 안산 관광도시 브랜드의 매력적인 홍보 마케팅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동향 분석으로는 2010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이 2,800만 명이었는데 2016년까지 800만 명까지 계속 증거를 하다가 2017년, 금년이죠. 전반기에 보면 200만 명으로 아주 많은 관광객이 감소를 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관광시장 강제의 승어로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세계 관광객은 2020년에 중국이 해외여행자 수 1억 명으로 세계 최대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구도 많지만 매우 다양하면서도 대단한 문화 응집력을 지니고 있어 문화 차원에서 증거를 한다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니 크게 한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위 시장이 되는데요. 중국 국가여행국에서는 2015년 중국 전체 여행 인구가 41.2억 명으로 중국 전체 인구 평균으로 세 번 정도는 여행을 다녀오는 수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행 수입은 4조 위안 그리고 해외여행으로 바우바운더라고 얘기를 하죠. 해외여행에서 소변하는 인원이 1억 2천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아주 최후의 기록을 세우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관광산업이 중국 전체의 GDP의 10.1%로 교육이나 공룡, 자동차 산업의 경제 기여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별 관광을 대상으로 이 30대가 뷰티 여성들이 뷰티죠. 교육, 쇼핑에 초점을 두고 재방문 가능성에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 방문 목적이 있습니다. 재방문 시장은 연령이나 목적의 차이를 보이기는 한데 교육이 71.7%나 됩니다. 중국 개별 관광객 방문 지역이 바로 서울이 76.2%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주도인데요. 서울에는 주로 쇼핑이나 뷰티를 하기 위한 관광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찾는 것은 제주도는 바다가 있죠. 섬이죠. 대륙인은 중국에서는 섬나라를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안산을 방문한 뷰티는 3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2,137명으로 아주 적죠. 외국인은 분명히 한국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관광 집계가 자료가 부족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 개별 관광객 육치 신초도로를 우리가 할 때 이렇게 해봤습니다. 2,30대 홍보, 쇼핑, 뷰티치로, 교육, 휴양관광으로 이렇게 해서 안산을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산 주변 개별 관광객 육치 방향으로는 안산 주변 시아오 대구도 바다가 있는 해양 스포츠, 해소끼리나 에코테마, 어촌 체험, 중국 유학생, 특화된 미용 관광으로 원소통, 차별화 된 화장품 소금욕, 면세점, 2,30대들에게 세부 전략으로는 한국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대부도 시아오 해양 스포츠를 위한 경정공원 조성으로 내륙국가의 중국 젊은 층들의 로망인 바다를 체험하는 해양으로 대상은 중국의 베이징, 광주, 길링성, 흥력관성으로 중국의 춘절이나 중추절 연휴 기간을 통해 가지고 중국 전 지역을 그레하는 MOU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하는 것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빌라리 투어도 흥력관성과 여행 MOU 체리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베이징과 광주우도 심도 있는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미사리 경정공원의 보가가치가 대단하다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미사리 경정공원 시장 규모가 무려 11조 3178억의 부가가치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안산에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바다가 인접한 안산도 미사리 경정공원을 벤치만 경할 수 있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아주 가까운 시화호를 관광자원으로 바다를 동경하고 있는 매일 국가인 중국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해양 서포츠로 관광 상품 개발을 하게 된다면 기인 관광 유치에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드라마가 상품화가 된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영화 촬영지입니다. 겨울연가 관광 상품으로 선발을 해 아주 유명한 곳이죠. 이것도 한번 안산에도 기획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트장을 양주시에다가 만들어가지고 2005년 8개월 동안에 11만 명의 여행자가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행으로 인한 부와 같이 세수가 또 엄청난 거라고 보여집니다. 스포츠는 시흥시와 화성시 그리고 안산시가 연계해서 관광객 관리 시스템을 통합해서 공동 발전을 위한 레포츠 산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산 전 지역을 광고에 출연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의 안산 전 지역이 아까 들어온 영상 보셨죠? 이런 것을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셀프산을 지원을 안산시에서 하게 된다면 관광 수입이 기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휴양관광으로 안산은 대부도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멋진 섬이 있어서 휴양관광으로 제주도 에코랜드를 대치마킹으로 하게 되면 대부도 레이발프와 어천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마을 조선과 해안을 따라 도보 관광을 할 수 있는 길을 보완해서 중국의 일선 도시 베이징이나 상하의 강조, 신천, 천진의 소득 수준이 높은 40, 50대 중위산층을 가족 단위로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나 남해에 벤치마킹을 한 번 해봤습니다. 천혜의 자원을 중국 관광객이 서울 다음으로 많이 가는 제주도로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은 중국 내비 국가의 중산층을 안산으로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구도 시화호, 천혜의 사연을 낳은 안산의 대구도 시화호 주변에 에코 테마파크로 체험 레인지 개발로 안산을 휴양관광도시로 브랜드 홍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육입니다. 안산은 어느 도시보다 대학교가 많은 도시로 각 대학은 특성화 학과를 개편해서 유학생활 편의를 위한 수명 기숙사 건립을 하고 장학금 혜택을 준비되면은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가을 시즌에 고등학교와 또 대학을 진학을 준비하는 여름, 가을, 겨울 시즌에 자신의 브랜드를 노리고 싶은 중국의 2선 도시가 있습니다. 1선 도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2선에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 피어오르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2선 도시는 항주, 남경, 재남, 천도 여기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구 관광 스타업 아카데미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학생들에게 굉장한 혜택을 주더라고요. 아시아 최대의 유학 국가입니다. 중국이 저도 베이징시 초청으로 시즌행에게 모교라고 하는 칭와대를 방문을 했었는데 교례 투어를 하면서 강나로 유학생들의 미래를 갖은 열정과 학교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당국의 유학생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것도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안산에서 유학생 유치 기숙사를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안산은 선약을 특화된 명문대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학을 공동으로 운영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편해요. 여러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흥모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충고객 대상 어류관광 여기도 대전광역시에서 중국 외하이시에서 개그리 관광객 대상으로 홍업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부산 회원대에 비해서 중국 일본 어류관광 관계자를 팩토를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산에도 이렇게 쉬고 있는 부물들을 매입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는 방안 또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쇼핑관광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유흥몰로 대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앙동 강강특구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화된 쪽으로 이렇게 이걸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마케팅 안산에서 바늘봉단에서 중국과 겨루하는 업체와 중국 업체에게 한국 수출 시에 다양한 혜택을 준다거나 프로모션을 제공하면 안산시와 바늘봉단 어차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리고 지원으로 모두가 개별 관광 특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그래서 세수로 또 확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나 생각도 해봤고요. 해외 이것도 대체를 하겠습니다. 외물로 그리고 안산 외인 친구만들도 이것도 지금 시에서 있는게 열심히 SNS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적극 활용을 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행사를 할 때 방람회나 관광 전날 이런 곳에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안산을 알려나가는 길이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공통 그 사항인데요. 이 부분도 제가 유빈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대체를 하도록 하고요. 또 안산시 지정되었던 거 하고 굿데이 굿데이 지정했던 거 이것도 객체를 하고요. 그리고 국제육거리축제도 참가 출연하는 참가사들뿐만이 아니라 그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이 근로자들의 친인척들을 개별 초대를 해가지고 관광을 할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곡동을 다문화 특구로 만들자는 것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원곡동은 그 어느 도시보다 다문화 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을 한마디 하지 않아도요. 원곡동에서 원곡동에서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더라구요. 제 주변에 있는 다문화 친구들을 볼 때 조금은 낯설다고 기피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다양한 인적 자원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문화의 다양한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대 효과는 안산 관광 상품으로 중국 개별 관광의 유치 증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발전 기관을 조성해서 매력적으로 안산 브랜드 이미지 개선으로 다양한 문화와의 소통을 통해서 관광 세계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국 지역들 시장 세분화와 관광객들의 소비 지출 특성을 우선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 불의 동거를 위한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 지출에 대한 것을요. 단체 관광객과 다르게 개별 관광객을 위한 고급화 차별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광 관련 부서관에 통합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산시에 광명시가 있죠. 가까운데 광명시는 국제관광 직원이 30명인 광명 동물 폐강을 복합 문화예술관광으로 재산시켜가지고 2015년 유료화를 했습니다. 개장한 지 10개월 만에 관광객이 100만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수입이 40억 원입니다. 일자리는 200여 개를 창출했고요. 2016년에는 142만명이 관람을 하고 시 수입이 85개예요. 그리고 일자리는 415개를 창출했습니다. 여기에 탄력을 받은 광명시는 2017년 유료관광을 150만명으로 지금 목표를 설정을 하고 수입을 120억 개 도전을 하면서 일자리는 500개 창출원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드나마서 광명시는 라오스 정부도 동굴 개발을 성공 사례를 이렇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다가 광명동굴에는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전세계 공무원들이 먼저는 성실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원시에서도 저우도 화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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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날이 2017년 3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검전 3월이죠. 검전 3월에 개장을 했는데 75일 만에 30만명이 다닙니다. 여기는 철제교랑을 2004년도에 신교랑으로 콘크리트 산판을 바닥을 걷어냈습니다. 걷어내고 특수 제작된 광화유리를 깔아가지고 보호행 전용으로 교량을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비드 잎강둘의 동명이라고 하는 영화 화이악의 다리 이름을 따가지고 관광의 홍호 전략으로 마케팅을 했던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 보면 우리와 거의 비슷한 여수시가 있습니다. 여수시가 2012년도에 여수 방람회를 했었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방람회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환경 방람회로 세계방람회 사상 최초로 환경지침을 제정하고 방람회장을 저탄소 녹색성장 경본도시로 조성을 했습니다. 대륙과 해양 개발과 보존 중심도시와 지방의 가치를 우연해서 여수가 바다를 발산지로 발교됨을 했던 것입니다. 안산에서도 금년에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국제 컨퍼런스가 있었죠. 이러한 국제적 행사를 더 많이 유치하게 유치를 하려면 많은 관광 상품을 개발을 해서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달려가는데요. 마지막으로 대체를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곡동은 안산시에서 유일하게 나무라비를 배경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해는 이걸 무시를 하고 원곡동은 무서운 도매야 그리고 그쪽으로 숙도 구하고 가지 않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우리는 세계로 여행을 왜 합니까? 많은 방문은 다양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화를 보고 느끼고 그것을 내 생활에 응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 안산의 원곡동에서는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도록 원곡동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민족자원을 활용한 다문화 특구 차이나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한다면 안산에서 세계를 경험하고 세계의 음식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그래서 매력적인 지역으로 국내외 여행기 때문에 꼭 가봐야 하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안산에게는 기반으로 완전히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제 발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